소금의 소금 그리고 이렇게 만든 소금을 수조에 부어 가득 채워주면 염도를 측정하지 않고 완벽한 바닷물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박테리아의 형성. 언제나 항상 동일한 박테리아 종류가 우점을 장악하도록 만들어진 특수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 박테리아 형성을 하고 물잡이를 안전하게 완성시킵니다. 여기에 사용된 제품은 비타미네랄 제품입니다. 세 번째는 축약 여과제. 박테리아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기공이 보장된 여과제를 사용하여 메이크오션 특허 박테리아를 빠르게 늘려줍니다. 물잡이 기간에 노란물이 지속이 되지만 박테리아 활성도에 따라 노란물이 빠르게 빠지기 시작하며 노란물이 빠지면 물잡이가 끝났다는 지표가 됩니다. 지금 이 수조는 물잡이를 아직 진행 중이며 변수 없이 완벽한 수조 세팅 진행 중입니다. 메이크오션과 함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금연콤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aser